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P 에서 평면 알파에 내린 수순위발을 O 점 O에서 평면 알파 위의 직선 AB에 내린 수순위발을 H 수순위발 내렸죠 H PA는 12, OP는 U AH는 9일 때 OH의 길이를 구하여라 OH 자 이 길이를 구하는거죠 자 삼수순 정리해서 여기가 이렇게 직각이니까 이 두개를 딱 이어면은 이거 직각이 되죠 직각이니까 삼각형 P A H 에서 그죠 그러면은 여기 이 길이를 PH 길이를 구할 수 있죠 PH 길이는 루트 빗변 해당되는 이거죠 144 빼기 81 를 하게 되면 루트 3 63 은 7 9 63 3 루트 7이 됩니다 여기가 3 루트 7이 되죠 삼각형 P O H 도 직각삼각형이죠 그죠 그럼 이 길이 우리 구하오전 O H 는 루트 루트 63 97 63 빼기 36으로 하면 되죠 36으로 하면 루트 7 5에서 3 빼면 2 루트 27 루트 3이 됩니다 자 2번 그림과 같이 평면 알파 위에 넓이가 24인 삼각형 A B C 24래 A B C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은 점 P 에서 평면 알파에 내린 수선의 발을 H 라 하고 직선 A B 에 내린 수선의 발을 Q Q 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되겠네요 그죠 3 수선의 정리 Q 로 하자 점 H 가 사각형 A B C의 무게중심이네 여기가 무게중심 G 또 되네 pH 는 4 A B 는 8 A G 는 4 pH 는 4 A B 는 8 자 H 가 이제 무게중심이니까 연장선을 하게 되면 그죠 2 대 1 2 대 1 되죠 2 대 1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2개로 나누겠지 그러면은 여기가 4 4 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자 그리고 삼각형 A B C 같은 경우 넓이가 24래 있잖아요 그죠 24 인데 자기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8이죠 8 곱하기 그 다음에 높이가 지금 높이는 지금 아 구할 수 없네 지금 아직 그죠 여기 놔두고 일단은 일단은 높이가 지금 나와있지 않죠 높이 구할 수 있는데 참 24 아래 했으니까 그죠 자 C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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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나와있지 않게 구해야 되는거지 CQ 니까 CQ 를 구하게 되면 4 CQ CQ 그러면은 6이 됩니다 CQ는 6이 되죠 자 이게 6이 되는거에요 6이 되면은 우리 여기 HQ가 나오잖아요 HQ의 길이는 6이 3분의 1을 차지하죠 2 대 1 무게 수십이니까 2가 됩니다 여기가 2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수직을 이루니까 삼각형 PQH 그죠 직각 삼각형이죠 PQ에서 이제 PQ 길이는 자 이 길이는 루트 자 요거 제곱 4다기 이거 제곱 16은 루트 20은 2루트 5가 되죠 2번이 됩니다 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서로 수직인 두평면 알파 베타 교선 L에 대해 평면 알파 위의 직선 M과 평면 벡타 위의 직선 N이 직선 L 위의 점 P에서 만나고 L과 각각 60도 45도의 각을 이룬다 두 직선 MN이 이루는 각의 크기 이 길이 말해요 그죠 여기를 세타라 한다 했죠 고산 세타가 죽어야겠네 여기 이제 수직을 내립니다 내리면은 여기 30도 되죠 여기가 1이면은 여기 2고 루트 3이라고 해도 괜찮죠 그쵸 이렇게 두고 난 다음에 복원하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또 수직을 내려 내리게 되면은 이 길이는 뭡니까 자 이게 4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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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그죠 이거 1대 1대 루트인데 루트 1으로 나라니까 루트 2분의 1씩 되죠 맞죠 맞죠 이렇게 되죠 자 여기가 1이면은 루트 2분의 1 되잖아요 원래는 1대 1대 루트 2니까 루트 2로 나눠주고 1 됐죠 여기서 루트 2로 나눠주고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자 여기 수직이고 또 그죠 이게 또 수직이죠 삼수순정리에서 이렇게 쭉 내리면 이기가 수직이 되죠 됐죠 자 구하자는게 이게 지금 60도 잖아 그죠 자 우리 이제 코산세타 한번 구하면 되기 때문에 코산세타는 자 이기가 빗변에 해당되죠 그죠 빗변이 됩니다 이거 직각이니까 그죠 빗변이니까 요 2분의 루트 2분의 1 하면 됩니다 2루트 2분의 1 그럼 루트 2 루트 2를 하게 되면은 4분의 루트 2가 됩니다 자 4분의 루트 2가 되죠 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는 3 ac는 4 c ab 90도 인 삼각기둥이죠 삼각기둥이니까 뭐 이렇게 다 직각을 이루겠네요 그죠 그러다니 요것도 직각이 되어있네 그죠 그대로 밑으로 똑같으니까 모양이 꼭지점 m a 에서 모서리 e f 에 내린 수순위 발을 수순위 발을 내렸죠 그러면은 이렇게 쭉 꺼면은 그죠 삼수순위에서 직각된다 그죠 다 그렇게 되죠 그러면 결론 이렇게 쭉 꺼 직각이라 자 a h 가 5분의 13 5분의 13 이때 a d의 길이를 구하여라 자 이 길이를 구하는거죠 지금 여기 직각이고 자 직각이 자 그러면은 여기가 3이잖아 그 다음 여기 4잖아 이 길이 그럼 이 길이 얼맙니까 5죠 그럼 d h 길이 d h 길이는 d h 길이 곱하기 5는 요거 3하고 4 곱한거 똑같잖아 d h 는 5분의 12 가 됩니다 5분의 12 자 a d 길이는 이제 뻔하죠 왜냐면 a d 가 이렇게 되어있으면은 여기 h 돼있죠 자 이거 수직이잖아 여기가 여기가 5분의 10 이고 여기가 5분의 14 이니까 a d의 길이는 5분의 13의 제곱 100이 5분의 12의 제곱 25분의 144 가 되죠 루트 25분의 25 가 되죠 1이 됩니다 5 5 오른쪽 그림 같은 정사면체에서 모서리 a d의 중점을 m 이라고 하고 평면 m b c 와 평면 b c d 가 이루는 가격 크기를 세타라 할 때 그랬죠 자 m b c 에서 보게 되면 자 이 길이와 지금 이 길이는 같죠 같습니다 그죠 점에서 중점이었나 여기서 또 한 점에서 c 점에서 중점을 가나 길이가 같죠 같으니까 이등변삼각형이네 자 그러면 이렇게 쭉 내리면 당연히 이게 직각이 되지 b c d 는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자 이것도 요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이렇게 길이가 그리고 여기가 또 직각이지 그럼 우리 구하고자 하는건 여기가 세타가 되고 당연히 요것도 직각이 되죠 맞죠 어 직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또 끄보면 되죠 그죠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잖아 그럼 또 이등변삼각형이 이렇게 내리면은 그죠 직각이 된다고 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지금 계속 그렇게 되면은 지금 고사인 세타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는 몇 도 여기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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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해야지 자 여기를 만약에 1이라 그러면은 1이라 그러면은 자 여기는 여기는 지금 2가 되죠 그죠 여기 이제 1 잡고 2가 되면은 이 한 변의 길이는 높이 해당되죠 정상각형에 정상각형에 정상각형의 높이는 2분의 루트 3 잘 안보입니다 2분의 루트 3 곱하기 변의 길이 루트 3이 되죠 루트 3이 됩니다 자 루트 3이 되면은 이 길이는 이 길이는 여기가 루트 3이니까 3 빼기 1 하고 되죠 이 길이는 루트 빗변 직각상각에서 3 빼기 1 하면 되죠 그러면 루트 2가 라고 합니다 고사인 세타를 하게 되면은 빗변이 요거죠 요거 루트 3분의 루트 3분의 이 길이 금방 루트 2 그럼 루트 3 루트 2를 해서 아 루트 3을 해야죠 그래서 3분의 루트 6이 되죠 5분이 됩니다 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EF EF FG 4인 직육면체에서 평면 CHF 하고 CHF 와 평면 FGH 가 이루는 각이 60도 랬네 그 CG의 길이를 그렸죠 자 그러면은 60도란 말은 자 밑에 정사각형이니까 자 요렇게 만나는 것은 두 대가 쓰는 직각으로 만나잖아요 만나고 그 다음 여기가 수직이고 그러면 이거를 요구랑 잊게 되면 이거는 삼수전정계에서 딱 수직이 되죠 그러면 이 각이 이 각이 지금 60도란 말이죠 됐습니까 60도고 자 그러면 여기 이지의 길이는 이지의 길이는 어차피 여기가 직각이잖아요 그죠 루트 16 다하기 16은 루트 32 4 루트 2 가 됩니다 4 루트 2 가 되니까 이만큼의 길이는 반이니까 그죠 이만큼의 길이는 이루트 2 가 되죠 지금 cg의 길이를 구하는거죠 이 길이를 구하는거죠 이루트 2 자 그럼 여기가 30도가 되는거잖아요 됐습니까 탄젠트 탄젠트 아 탄젠트 60도야죠 이때 탄젠트 60도 하면 되겠죠 탄젠트 60도는 2 루트 2 분의 cg 길이가 되네 cg 는 2 루트 2 곱하기 탄젠트 60도는 루트 3 이잖아요 그죠 그럼 2 루트 6 이 되죠 이루트 6 7번 그림과 같이 3연체 abcd의 각 모서리의 길이는 ab는 ab는 7 ac는 같네 그죠 7 같습니다 그리고 bd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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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5고 여기가 5 이 말이죠 bd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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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cd bdcdx bdcdcd 5입니다. 자, AD는 4라고 했어요. 4고, 그 다음에 BC는 6이다. 네, ABC와 BCD가 이루는. 자, ABC입니다. ABC일 때, 지금 ABC가 지금 삼각형 ABC에서 보게 되면은 이등변삼각형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직각으로 만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등변삼각형이니까. 됐죠. 그 다음에, 음... 다음에, 자, 이거 지금 B삼각형 BCD도 이등변삼각형이죠. 그럼 일단 이렇게 쭉 내리면은 직각이 되죠. 아, 그러므로 ABC와 BCD가 이루는 각은 이명각이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이루는 각 코상셉타를 구하면 되는거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됐고. 그렇게 되면은, 일단 요거 여기를 H라 합시다. H라 하면은, 자, 이렇게 되죠. D, B, C에서. BC는 6이고, 여기가 5고, 여기가 5잖아요. 자, 이등변삼각형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쭉 내리면 여기가 H가 되는데, 이렇게 되죠. 여기가 3이 되죠. 그럼 D, H 길이는 루트 25 빼기 9가 되어서 16, 4가 됩니다. D, H는 4가 됩니다. 자, 그렇게 두고 보니까 삼각형, A, D, H가 그죠. 이등변삼각형이다. 그죠. 요 4고, 요 4잖아.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내리게 되면은 수순위반을 이렇게 내리면, 이 직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수직이 되고 그리고,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죠. 그죠? 자, 저기 그러면은, A, H를 구합시다. A, H이 되고, 그 다음은 A, B, C. A, B, C에서 그죠? 그럼 여기가 7. 7이잖아. 어차피 여기 3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6이니까 그죠, 3. 그러면, A, H 길이도 루트 49 빼기 9가 되어서 루트 40이 되죠. 이거는 2루트 10이 됩니다. A, H가 2루트 10. 10이 됩니다. 그러면 딱 반이니까 이기수기까지는 루트 10이 되죠. 저기, 뭐 M이라 합시다. 그, H, M이 H, M이 루트 10이 됩니다. 자, 코산시터는 좀 보면 되죠. 코산시터는 자, 빗변, 이게 빗변 혜택이죠. 이게 4죠. 4분의 이거, 루트 10이죠. 루트 10. 이렇게 해서 4분의 루트 10을 보겠습니다. 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4인 정육면체에서 선분 AG와 평면 EFGH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셀틀할 때 일단 뭐 이렇게 쭉 이거 수직으로 내리게 되죠. 이거 어차피 수직이잖아. A점이 자, 그럼 이렇게 연결하면 이거 수직일 거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각의 크기를 셀틀할 때 그럼 여기가 셀틀가 되겠네. 그죠? 자, 그러면은 2G 2G 길이는 이거 크게 확대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간단히 나오는 거였네. 자, 됐죠. 그럼 2G 길이 2G는 루트 16 다기 16 4고 4고 수직 루트 32 4 루트 2가 되고 자, 이거 루트 3 루트 3 루트 3 3분의 루트 6이 됩니다. 9번 오른쪽 그림과치 두 평면 알파 베타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30도이다. 이민각이죠. 평면 알파에 포함되는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상각형 ABC의 극복지점 BC가 두 평면 알파 베타의 교선 L 위에 있고 일단 정상각형은 4. 성분 AB 옆 평면 베타 위로의 정상각형 길이. 이것이 정상각형 길이로 구하는 거네. 자, 그러면은 봅시다. 자, 이 길이는 4라. 일단 4고 이게 수순위 발을 내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BC의 수순위 발을 내려요. 내리죠. 내리게 되면은 삼수순정리에서 이게 수직이 되겠지. 됐죠? 자, 그럼 여기가 30도란 말이죠. 30도가 됩니다. 자, 여기가 4입니다. 4고 자, 정상각형이니까 수직을 이룬다. 어, 그러면은 여기가 2가 되겠네. 2가 되고 자, 여기 H를 합시다. AH 길이는 루트 16 마이너스 4 루트 12 2 루트 3이 됩니다. 그죠? 자, 이거 2 루트 3이 됩니다. 정상각형의 길이를 구했으니까 이걸 수직으로 내리는 것과 저점하고 이어야죠. 자, 이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여기를 A-라 합시다. 그러니까 B-A-를 구하는 겁니다. B-A-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또 구해야 될 게 있죠? 어 이거 자, 이 길이 구했고 자, 이 길이도 우리 구할 수 있죠. 그러면은 AA- 길이 구할 수 있죠. 그렇죠? AA- 일단은 AA-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지금 삼각형이 이렇게 돼 있고 AA-이 돼 있고 직각이잖아요. 직각이고 여기가 H 가 돼 있는데 자, 여기가 2 루트 3이죠. 그리고 여기가 30도 잖아요. 자, 그러면 구할 수 있죠. 자, 이 AA-는 2 루트 3 싸인 30도죠. 자, 이거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안 됩니까? 싸인 30도는 2 루트 3분의 AA- 이렇게 되죠. 그리고 곱해지잖아요. 자, 이거 2분의 1이니까 자, 루트 3이 됩니다. 자, 여기가 루트 3이 되죠. AA-가 자, 루트 3이 되면은 자, 여기가 또 직각이잖아. 그죠? 그러면 삼각형 또 1이 되죠. 직각 AA- 이게 B 됩니다. 여기가 또 4잖아요. 4고 여기가 루트 3이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바로 BA- 이거잖아요. 이 길이는 루트 이거 제곱 16 빼기 이거 3을 하면 되죠. 됐죠? 그래서 이 길이는 루트 13이 되죠. 10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10인 정육면체에서 선분 CF의 평면 D, H, D, H, F, B 의 위로의 정상인 길이를 구하시오. 이랬죠. 자,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 두 대각선은 수직으로 만나니까 결국은 C에서 그죠? 이 D, B, F, H 이 내린 이 점은 딱 이 와갖고 이게 딱 오게 되죠. 이게 딱 오죠. 자, 이 점을 갖다가 H를 합시다. 그러면은 이 C, F 의 정상인 길이는 이게 되어있네요. H, F 가 됩니다. 정상인 길이는 H, F를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여기가 10이고 10이니까 D, B와 대각선 길이와 그 다음에 A, C는 10루트 2가 되죠. 10루트 2가 되고 그러면 H, B 이 길이는 O, R, E가 되죠. O, R, E고 자, 이게 직각이죠. 자, 이 길이는 어차피 10이잖아. 10이죠. 그럼 H, F는 제가 삼각형이니까 H, F가 통해는 이거 O, R, E의 제곱 25 곱하기 50 다하기 그 다음에 이거 제곱 10, 100 은 루트 150이 되죠. 루트 5 곱하기 35 곱하기 6이죠. 는 5루트 6이 됩니다. 1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2인 방구에서 밑면인 원의 중심을 O 지름의 양 끝점을 A, B라 하자. 이 방구를 전 B를 지나고 밑면과 45도의 각을 이루는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에 밑면 위로의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랬죠. 자, 이 이렇게 이렇게 지름을 지름을 하게 되면 여기를 C로 합시다. C로 하고 지금 O랑 연결할게요. O랑 연결하면 반지름의 길이 가되죠. 여기가 2가 되고 이거 2가 되잖아. 2가 되고 그런데 지금 이루는 각이 이루는 각이 지금 이게 45도라 했잖아요. 그죠. 45도가 되면 이러한 모양이 되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잖아. 이등변 삼각형이 되잖아. 어, 그럼 이거는 자동적으로 직각으로 되네. 이 45도고 이렇게 됩니다. 원리가. 그러므로 1되고 C고 이러면 마치 이게 이제 수직으로 내린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그죠? 45도 45도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자, 그럼 여기가 2잖아요. 여기 45도고 Bc의 길이를 구하고자 하면 Bc 고산 45도를 했더니 이 Bc의 정사형 이 길이가 되잖아. 2가 되잖아. 됐습니까? 그럼 Bc는 자, 고산 45도가 루트 2분의 1이니까 Bc는 2루트 2가 되죠. 자, 이게 2루트 2가 됩니다. 2루트 2가 되면 이 원의 넓이는 반지름은 지금 이게 루트 2가 되고 이 원의 넓이는 2파이가 되죠. 2파이가 되고 정사형의 넓이 자, 이게 이거에 원이 이렇게 생길 거잖아요. 그죠? 쭉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생길 거에요. 그러면은 이 정사형의 넓이는 2파이 곱하기 고산 45도로 하면 되잖아. 그죠? 2파이 루트 2분의 1 되고 루트 2 파이가 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 ABCD에서 넥 꼭지점 ABCD는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고 대각성 BD는 알파와 평행하며 평행하니까 길이 똑같네요. 그죠? 그러면은 이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1대1대 루트 2 4루트 2가 되네. 여기 하나 표시하시죠. 4루트 2가 되고 4가 됩니다. 평행하니까. 정사각형 ABCD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의 이 한 변의 길이가 3인 마름모 네 또 마름모 A-B-C-D-D-D-D다. 정사각형 ABCD와 평면 알파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 할 때 고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죠. 자 그러면은 이 넓이는 사각형 A, B, C, D의 넓이는 4, 4, 16이 되죠. A 다시 B 다시 이거는 이렇게 되고 수직으로 되죠. 그럼 이 한 변의 길이는 이게 바로 2루트 2가 되겠죠. 똑같으니까 그죠? 이거랑 같으니까. 4루트 2에서 반 딱 2루트 2가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여기가 2루트 2 여기가 3 A 다시 D 다시가 됩니다. 이 길이는 루트 9 마이너스 8은 1이 되죠. 그러면은 이 하나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루트 2가 되죠. 루트 2가 됩니다. 루트 2가 몇 개입니까? 4개죠? 그죠? 사각형 A 다시 말은 거죠. 여기서는 A 다시 B 다시 C 다시 D 다시의 넓이는 4루트 2가 됩니다. 4루트 2니까 자 이거 16 16 코사인 세타는 4루트 2가 되었네요. 자 1, 4 코사인 세타는 4분의 루트 2가 되죠. 됐죠? 뭐 그렸죠? 아 코사인 세타 끝났습니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1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AD는 2, AE, EF는 4 이렇게 됐죠? 16 매체에서 두 모서리 DH DH, BF의 중점을 갈까? M, N이라 하자. 그럼 뭐 이거 중점이니까 이 길이 그죠? 이 길이 이 이런 식으로 되겠죠? M, N이라 하자. M, E, N과 M, E, N과 평면 EF, EF, G, H가 이루는 각을 셌다. 라 할 때 구선 세타가 그랬죠? 이 길이 일단은 E, N부터 한번 봅시다. E, N 길이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이잖아요? 자, 이렇게 되고 지금 이렇게 됐죠? H이고 M이고 E입니다. 자, 여기가 E가 되잖아. 그렇죠? 여기 또 E가 되죠? 여기는 그러면 E 루트 2가 되네. E가 되고, E N 길이 한번 봅시다. M, N 길이는 여기 있자나요? E는 여기 루트 직각이니까 16 더하기 4를 해서 20, 2 루트 5가 되죠? 자, E는 E는 E 루트 5가 됩니다. M, N의 길이를 보게 되면은, M, N의 길이는 뭡니까? 이 길이와 똑같죠? 맞죠? M, N의 길이는 뭐, D, B잖아. 이렇게 20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20, 이렇게 하면 되죠? 자, D, B 길이를 구하면 됩니다. D, B 길이는 지금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2기 때문에 16 더하기 4, 루트 20, 2 루트 5가 되죠? 여기가 2 루트 5가 됩니다. 됐죠? 자, 어쨌든 M, E, N 이거는 길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네요.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EF, GH가 이런 가격을 구해야 되니까 정사형, E 넓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M, N이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E 넓이가 되겠네. 두 개의 넓이를 구해서, 그죠? 고사인 셰다고 할 수 있죠. 맨 먼저 삼각형, M, E, N의 길이를 구합시다. M, E, N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E 루트, E 루트, E 루트, 여기가 N이고, 여기가 M이라 합시다. M이면, 여기가 E, E라 하면은, N, M은, N, E 루트, 또, 그 다음에 N, E가 또 E 루트이고, 여기가 E 루트이잖아요. E 루트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루트 2가 되죠. 그럼 높이는 루트 4, 5, 20, 빼기 2는 루트 18, 3 루트 2가 되죠. 그럼 넓이는, M, E, N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 루트 2 곱하기, 3 루트 2 곱하기, 그 다음에 2 루트 2 밑변, 2가 됩니다. 3이 6이 됩니다, M, E, N은. M, E, N은 6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이 넓이, A, H, E, F 자, H 삼각형, H, E, F 같은 경우에는, E가 직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바로 4 를 하면 되죠. 4가 됩니다. 그러면 삼각형, M, E, N의, 코사인, 세타를 했을 때, 4가 났던 뜻이잖아요, 4. 그죠? 삼각형, H, E, F. 이게 지금 6이잖아요, 그죠? 6, 코사인, 세타는 4. 코사인, 세타는 3분의 2가 됩니다. 1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1인 사각불의 복지점 O에서, 평면 A, B, C, D 위에 내린 수순위 발을 E라 할 때, 삼각형 E, A, B, E, A, B의 평면 O, A, B 위로의 정사형의 넓이, 이거는 거꾸로 그죠? 자, 그러면은 각도를 알아야 되죠, 이 두 이명각을 일단은 먼저, 각을 구해야지만이, 각을 만약에 이게 각을 세타가 됐다, 이명각이, 세타가 됐다 그러면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는, E, A, B의 평면 O, A, B의 정사형의 넓이,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삼각형 E, A, B하고, 코사인, 세타하는 게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구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 이명각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즉, O, A, B와 E, A, B의 이명각을 먼저 일단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되는데, 지금 딱 보게 되니까, 지금 이게 정사각뿔이잖아요, 그죠? 모든 길이가 1이니까, 그럼 이게 정사각형이네요, O, A, B가. 그죠? 정사각형이죠? 그러면 이렇게 수직으로 딱 내리면은, 이거는 2분의 1이 되고, 여기도 2분의 1이 되고, 직각이 되죠. 그리고 이쪽이 수직이 됐죠. 그러면 이렇게 딱 하게 되면은, 또 이게 수직이죠. 뭐, 이러는 각이 여기가 세타가 됩니다. 됐습니까? 세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넓이는 삼각형, O, A, B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의 1이잖아요. 4분의 루트 3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1이죠. 1이니까, 삼각형 A, B, B의 넓이는 전체 넓이에, 그죠? A, B, C, D, 사각형 A, B, C, D 넓이의 4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4분의 1이 되죠. 4분의 루트 3의 코사인 세타를 하였다니, 4분의 1이 된다고 소리요. 그죠? 여기에 정사형의 넓이가 4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되죠. 코사인 세타는 루트 3분의 1이 됩니다. 자, 루트 3분의 1을 알게 됐죠. 그러면 이제 끝났죠. 여기에 와서 A, B의 넓이, A, B, B의 넓이가 지금 4분의 1이잖아. 4분의 1의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A, B가 O, A, B의 정사형의 넓이가 되죠. 위로에. 자, 이렇게 구합니다. 4분의 1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루트 3분의 1. 루트 3, 루트 3 하니까 12분의 루트 3이 되죠. 15번, 평면 알파 위에 각 A가 90도인 B, C는 6인 직각 이등변상형의 B, C. 15번, 평면이 다가. 15번, 평면은 B, B의 정력들이. 15번, 평면은 B, D, D, U, D의 전자형이 됩니다. 15번, 평면에서 5분의 2인 직각 이등변상형의 N가를 따라서 3분의 2, D, N에서 4분의 3분의 3번의 5분의 3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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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을 더ramento는 Q나 바람을 하는데요. 15번의 3분의 4분의 3분의 2, 기각 이등변상형의 B, C는 6인직각 이등변상형의 B, C가 이등변상의 Gn. p 는 6이래. 평면 알파 밖의 한 점 p 에서 이 평면까지의 거리가 4이고 점 p 에서 평면 알파에 내릴 수순의 발이 a. p야. 수순의 발. 이게 4이고. 이렇게 됐습니다. 됐죠? 점 p 에서 bc 까지의 거리는 p 에서 bc 까지의 거리. 자 이렇게 되죠. 수직으로 내렸을 때죠. 거리는.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럼 삼수순 정리에서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수직이 되죠. 됐죠? 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됐으니까 이렇게 갔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 만약에 여기를 a 를 합시다. 그러면 여기 a가 될 거잖아요. 그죠? a가 되고 a 제곱 다하기 a 제곱은 36. a 제곱은 18. a 는 3 루트 2가 된다. 왜냐하면 a 는 0보다 커야 되니까. 자 이게 3 루트 2라. 3 루트 2고. 자 그러면 여기를 만약에 h 를 합시다. a h 길이는. a h 길이는 여기가 3이 되죠. 3이 되고 루트 이거 제곱. 9 2 18 빼기 이거 제곱. 9는 이래서 3이 되죠. 이게 3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도 알 수 있죠. 원래 이게 b c 가 있으면 지금 a 가 있는데. 지금 1이 되고 길이 같잖아요. 그죠? 같고. 자 그럼 1이 되면 1이 되죠. 원의 중심 되고 지름이고.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럼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뭡니까? 외심이 되죠. 그럼 결국 이거 3인 걸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이게 3이고 3이고 3. 됐습니까? 이 위에 딱 존재하는 거예요. 외심이. 물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몰라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3. 딱 구하시고. 그 다음에 b c 까지 p h 를 구하면 되니까. p h 는. 여기 3이고. 이게 4잖아. 이 직각이잖아요. 또 5가 됩니다. 2번. 1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기둥을 밑면과 45도 각을 이루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타원이다. 이렇게 됐다는 소리. 위로 이렇게 평행이동 시키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딱 되죠. 물론 이건 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면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죠. 그리고 이 두 개 이루는 각이 그러면 45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타원의 두 초점 사이의 거리를 구현했죠. 자. 봅시다. 그러면. 자. 이거 선으로만 해결할게요. 이렇게 끝. 자. 그러면 이거는 주축. 그죠. 주축의 길이가 되죠. 되고. 그 다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됐을 때. 타원의 중심을 이렇게 잡게 되면은. 자. 이거는 그대로 오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아. 그려야 되겠다. 어차피. 요렇게 하고. 일단 그립시다. 원을 일단 그려야 되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원의 중심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저거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요렇게. 됐죠. 이 길이와 이 길이는 평행하죠. 그죠. 그래서 길이가 같습니다. 맞습니까. 길이가 같고. 그럼 여기가 지금 4잖아. 4죠. 여기는 45도고. 45도죠. 자. 그렇게 되면. 요 파란 걸 그대로 4가 될 거라. 4가 돼. 됐습니까. 근데 이 길이는. 이 길이는. 이 길이는. 이 길이를 만약에. L이라 합시다. L. 고사인. 45도를 하게 되면은. 이 길이가 나와있어요.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4죠. 그죠. 4가 됩니다. 자. L은. 4. 이거. 구사인 45도가 루트 2분의 1이니까. 4루트 2가 되겠네. 어. 4루트 2가 되고. 그러면 이까지 길이는. 2루트 2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타고일이 1이래.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구요. 여기 2고. 여기까지가. 2루트 2라. 1루트 2면은. 초점. 초점은 어떻게 되죠. 초점 길이는. 이거는. 2루트 2가 되죠. 자. 직각이고. 초점이 F라 그러면 자 이 길이는 루트 요거 제곱 8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긴거의 제곱의 짧은 길이의 제곱을 빼면 되잖아 2가 나오잖아 2가 나옵니다 자 2가 나오니까 초점 여기까지 길이를 말하니까 여기 총길이는 4가 되겠네 4가 됩니다 1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반구의 밑면을 포함하는 평면과 평면 알파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일 때 반구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상의 넓이를 구하시라 했죠 자 반구를 일단은 쭉 내려야 되겠죠 내려야 되면은 구의 모양을 딱 보게 되면은 이렇게 쭉 내리게 되면은 이걸로 쭉 꺼주고 그 다음에 이걸로 쭉 꺼주고 이걸로 쭉 꺼주고 여기 있죠 자 왔어 자 이런식으로 되겠죠 이런식으로 되고 모양은 이 여기서 기울기가 있지만은 우리가 그 이 길이 있죠 이거 수직으로 이렇게 해줘야겠죠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원은 이 원을 봤을 때 자 여기서 요렇게 일단은 살짝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일단은 잘 보세요 이렇게 쭉 그렸을 때 진짜 요거는 요거는 평행하게 되잖아요 그죠 평행하게 내려올 거라 이렇게 같아 자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오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자가 생겼는데 이 넓이를 구하려면 두 개를 구해야 되는데 이 넓이 하나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넓이 하나를 구해야 되잖아요 구해야 됩니다 자 이거를 좀 위로 이 분홍색 이 넓이를 위로 올리게 되면은 여기 형성되는건 위로 쭉 올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쭉 되었을 때 이렇게 되겠지 이런식으로 되겠지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하면 되잖아요 분홍색 넓이 됐죠 파란색은 이게 정상형이 되어버리지 이게 요거에 정상형이 되잖아 그죠 그럼 이 넓이를 또 구하면 되겠지 맞습니까 자 그리고 이 60도랬으니까 지금 이렇게 쭉 이어서 이게 60도니까 쭉 되어서 그죠 지금 이거랑 이렇게 되고 쭉 봤을 때 60도니까 어차피 이거랑 이루는 각은 이 넓이가 60도로 이루게 되죠 두개는 그죠 됐죠 이렇게 쭉 연장해갖고 요렇게 요렇게 해서 60도니까 자 그러면은 파란거 먼저 구하게 되면은 이 파란색의 넓이는 지금 반원이죠 그죠 전체 넓이는 지금 파이에 원의 넓이가 반지름이니까 2분의 파이가 되겠죠 2분의 파이 맞죠 2분의 파이에 2분의 파이 되죠 2분의 파이에 코사인 요거는 놔두고 자 이 넓이는 그러면은 2분의 파이에 코사인 60도가 되겠네요 그럼 2분의 파이 곱하기 2분의 1이 되어서 4분의 파이가 됩니다 자 이제 분홍색의 넓이는 자 이게 반지름이 1이잖아요 1이죠 그러면은 반원이니까 파이 알제곱의 2 자 이 분홍색의 넓이가 됩니다 그대로 내려갔을 거잖아요 그죠 그대로 내려갔어요 자 이 넓이는 그러면은 2분의 파이가 되죠 자 두개의 넓이를 합하면 되죠 2분의 파이 대하기 4분의 파이가 됩니다 합하게 되면은 4분의 3파이가 됩니다 1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구 모양의 풍선이 지면 위에 되어 있다 태양강선이 지면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30도일 때 이제는 우리 태양강선이 바로 수직으로 위에서 쪼일 때의 그림자의 넓이 길이 이런거 보겠는데 이제는 비스듬하게 30도로 왔네 지면 위에 생긴 풍선의 그림자의 넓이가 주어져 있죠 이때 풍선이 반지름의 길이나 이랬죠 자 이거를 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놓고 반지름을 아리라 합시다 아리라 하면은 지면을 위로 끌어올려 볼게요 끌어올리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점이 이쪽으로 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림자의 넓이는 여기서부터 생성되겠죠 이렇게 빛이 이리 와갖고 탁 닿은거 닿은거 이쪽이니까 그죠 이리 와갖고 딱 닿았으니까 하여튼 요런 식으로 그림자가 생기고 됐습니까 이 넓이가 얼마라고 72파이잖아 자 근데 이 점에서 이렇게 쭉 내린게 지금이 수식이잖아 그죠 어 그러면은 이 넓이 이렇게 되었죠 이 넓이가 이거 입장에서 봤을때 정상형의 넓이가 되는거지 지금 무엇이냐면은 72파이는 파이 알제곱이 되는거지 72파이는 파이 알제곱이 되는거지 72파이에 이루는 각이 있으면은 고사인 세타를 하게 되면은 파이 알제곱이 되어버리는 꼴이 되는거죠 이런식으로 생각하는거에요 이거의 그림자가 이게 되는거야 이런식으로 생각하는거에요 자 이렇게 되죠 자 세타를 구해야 되잖아요 자 이거는 지금 자 이렇게 쭉 했을때 그렇죠 이렇게 쭉 했을때 자 여기는 이렇게 돼있고 일단은 됩니다 자 이거 연장을 해 연장을 딱 하게 되면은 여기가 지금 30도 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이 각은 이 각은 60도가 되죠 어 60도를 이루게 되잖아요 아 그래서 여기 72파에 고사인 60도를 하면 되는거에요 됐습니까 어 이 원과 이 그림자와 이 파란거는 이 원은 60도를 이루고 있어요 됐죠 이게 파이 알제곱이 되는거죠 고사인 60도는 2분의 1이니까 36파이는 파이 알제곱 R은 6cm가 되죠 자 4번이 됩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이거 해봅 Start inho 가 맞 1 3 아 아 4